게임보이 오드벤스, 게임보이 컬러, 보이 이게 지금 tft 그거지? 이거 지금 플룸셋 이에요? 아 맞아. 플룸셋이야. 좋네. 이거 지금 라파 몇이죠? 3? 게임 한번 틀어볼까? 나는 어드벤스를 좋아하니까 화면을 좀 더 올려야겠다. 게임이 별로 없다. 더블 드래곤에 있어. 아 많다. 게임 너무 많다. 게임 좀 지워야겠어. 너무 많아. 게임. 아멘